자, 미성신경 배틀고 내가 백살되느냐 언제 언제 내가 백살되느냐 내가 백살되느냐 세상과 이별을 준비를 해하고 소요한 여러분을 불러와 우시나 분실에 상담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성에 고맙게 잘 살았다 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죽도 죽어 노래도 하고 이별의 잔치를 버려야지 내가 백살되느냐 아리아리 아리랑 고개 잘 살고 간다고 지켜봐야지 내가 백살되느냐 내가 백살되느냐 내가 백살되느냐 내가 백살되느냐 세뇌주와 이별할 준비 을 해 하고 소중한 영어로 너를 불러 모아 백살되느냐 고맙게 잘 살고 감사함을 전하면 노래 부라고 이전의 잔치를 버려야지 내가 매달가살대는 날 아니 아니 아니란 또 매달 살고 많나요 이전의 잔치를 버려야지 내가 매달가살대는 날 이전의 잔치를 버려야지 내가 매달가살대는 날 자, 박수!